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 콤보 박스에서 선택 항목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와 딜리미터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은 라벨과 밸류를 어떻게 표시할지 설정합니다. 라벨과 밸류 사이의 구분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자는 딜리미터 속성으로 지정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콤보 박스입니다. 체크 콤보 박스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바인드 아이템셋 항목을 선택하고 바인딩할 데이터 리스트와 라벨 및 밸류 컬럼을 선택합니다. Choose 옵션을 선택하고 표시할 안내 메시지도 입력하십시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체크 콤보 박스를 클릭합니다. 앞에서 바인딩한 데이터 리스트에 라벨 컬럼 값이 선택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프라퍼티 탭에서 체크 콤보 박스의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을 검색하고 해당 속성을 밸류로 변경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체크 콤보 박스를 클릭합니다. 라벨 컬럼 값이 아닌 밸류 컬럼의 값이 선택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체크 콤보 박스의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을 밸류 딜리미터 라벨로 딜리미터 속성을 콤마로 변경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체크 콤보 박스를 클릭합니다. 밸류, 구분자인 콤마, 그리고 라벨 순서로 선택 항목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쿼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